드디어 잡았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정말 고마워 가볼게 잘있어 DUPE 부패 너무 낭낭해 고마워 지금 포것 있으니까 덜 찾으러 가봐야 할 것 같아 얘질아 나왔어 LUPE 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나와! 야 배고프리지! 내가 맛있게 요리해 줄게! 게시! 정말 맛있다아아!! 루시가 구매올란 말인데 오늘 맛있는 거 말까! 혜 Vous 한 번 물어봐라! 많이 드실 거야? læ님! 많이 먹은 게 뭐해? 나는 아무것도 못봐주고 온 줄 알았는데 바위가 아니던가? 내가 다음주를 구해줄 얘기부터 해줄까? 내가 바위에 낀 다음주를 구하려고 엄청나게 큰 바위를 번쩍 부려서 엄청나게 큰 바위를 들었나고?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? 뭐라고? 어, 어, 아니야. 아무튼, 사랑합니다. 이 비의 이야기는 감히 깊도록 계속